자전거를 타고 출발합니다. 학교 앞 강단보도를 건널땐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야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위 선생님들은 바쁩니다. 학급에 필요한 부품들을 학급함에 넣고 있어요. 오유환 선생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아니 응답을 했는지 봐달라 이건데 왜. 뭐가 없네. 지금 금옥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위 선생님들 바쁘시네요. 각자 num이 다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야구, 기년도 가 Gab을. 잘 먹었습니다. 조금은 가을때는 대축이 자신이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밥을 정리하라고 고기하는 것 같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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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